진짜 만찐남이라는 게 있구나. 차은우 님. 워너뷰의 스타. 안녕하세요. 아주 주의 차은우입니다. 별명이 엉덩민이 뭐예요? 제가 좀 엉덩이가 커서 본명이 이동민이거든요. 엉덩민이라고 자주 부르셨어요. 엉덩이로 그러면 뭐. 자기 이름 한 번 써볼까요? 그냥 은우, 은우만 은우, 은우. 너무 예쁘다. 형님이 너무 좋아하네. 진짜 날씨가 너무 예쁘다. 영화보기, 음악 듣기. 피아노도 잘 치시고. 잘은 아니고 치는 거 좋아합니다. 공부도 잘하시지 않아요?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. 정규에서, 정규에서. 3분까지. 아니 그러면. 진짜로? 못하는 게 뭐예요? 운동도 잘하지, 공부도 잘하지. 예를 들어 설거지를 잘 못한다든가. 뭐 연애를 못한다든가. 연애를 잘 못하는 거 같아요. 범애를 믿잖아. 대인기가 누나야예요. 누나야가 뭐예요? 요즘 그 신현이와 김루토 오빠야 많이 하시잖아요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. 시작해, 시작해. 아, 이건 좀. 이거 좋다. 시동만 걸어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. 누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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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. 진짜. 야, 수현이. 수현님 존네, 슈검. 그냥. 수현님이 좋아하는 슈검. 멋있어. 너무 좋다. 피현님 저렇게 좋아했다면 차라리 뽕뽕 한 분 해 주시는 게 어때요?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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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자기 고개 이제 예쁜 거예요, 지금. 자, 그럼 우리 쪽 한번 가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, 96년생 빛날찬, 빛날협. 빛나고 빛나는 이찬협입니다. 아니, 여기 나의 매력 포인트가 안경이라고 적어놨는데 안경 왜 작가? 근데 그 제가 아닌 매력을 좀 벗고 새로운 매력을 찾고 싶어서. 그녀의 모습으로 보여지겠다. 그녀의 모습. 그 알맹이를 보여드리겠다. 용기 있다, 용기 있다.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눈빛인데 왜 눈빛아. 뭔지 알 거 같은데? 뭔지 알 거 같은데. 섹시해요, 진짜. 우리 친해지고 싶은 연수생이 피오님이에요. 뽀뽀뽀뽀뽀뽀뽀뽀. 아직 안 해가지고. 뽀뽀하셨죠? 연수 목표 감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마이너스 조심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